상대팀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본인도 이제 혼란스러워졌습니다. 모짱민 선수의 공이 미스샷이 되면서 이제 프로의 샷이 더 중요해졌습니다. 세컨 샷. 네, 지금 굉장히 두껍게 맞았어요. 오, 소리가 조금 둔탁했거든요? 지금 조금 뒷땅 맞은 거 아닌가요? 야, 뭐 우리야 인정이네, 지금. 역시 역전이다. 창민이 형, 창민이 형 거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? 서로 벙커에서 따지 뭐. 벙커 아니잖아요. 오, 지금 프로님이 타지도 않았는데 모짱민 선수인데 먼저 출발. 아니, 못 쳤다고 저를 안 데려가시면 어떡해요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모창민이 형 어디 있어요? 찾아와! 아예 빠졌어요? 어, 아예. 아, 내가 좀 그냥 세게 쳐도 됐을걸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예, 아왆고. 아하. lots 안jat게 Mutier사스 선수를 써 iced까요?